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유의 팬들이 소속사 주소로 보낸 펠레터가 반송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팬카페를 통해 펠레터 보내는 주소가 바뀌었냐고 물었고 아이유가 직접 나서 이사 안 했다. 혹시 나 몰래 했나 내가 알기로는 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뒤늦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21일 회사 이전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돼 서포트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제안내드린다. 기존 주소지로는 우편물 수치가 불가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은 아이유도 모르게 소속사가 이전한 것 아니냐며 소속사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감사합니다.